아주 엉덩이 우쩍ihye 선생님訓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접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손 이렇게 그다음에 하고 피자 맞아 맞아요 이게 외국이야 외국하고 차장 차장 할 때도 여기도 외국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세게 빡! 멈춰 세게 치워 세게 부딪혀야 해 크게 소리쳐야 소리쳐 한 손 머리 이 손 이렇게 쭉 내려줘야 포인트예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밑에 골반 십자 같다 놀아야 해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거 아니에요? 불안해 진짜 여기 뒤로 아하 이게 아하 아하 그렇죠 다리가 그냥 앞에서 보면 그냥 풍 곡이 어디로 가죠? 네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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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와야 해 원 투 쓰리 하고 후쿠 왔다가 후쿠 어깨 치우고 내가 후 후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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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후쿠 후쿠 그 다음 내리면서 웨이브 두 번 원 투 후쿠 아 아 아 맞아 이렇게 해볼게요 아 좋아요 일진단 아 좋아요 골반 뒤로 느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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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아 이 노래는 게로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그대 서로 쳐야 해 우릴 던져가도 별의 밑에 누구만 얹어가야 해 넌 왜 다 모른 내 눈 속에 다시 깨우네 별의 밑에 누구만 얹어가야 해